1,2,3,2,3,4, 1 We know it it is okay 3,4,4,5,6,7,mart 여기서 끌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만 정해줘. 움직여도 되는지? 방금 확인했는데 움직이셔도 됩니다. 아 그래? 잠 하나도 못 잤어. 어제 먹고 놀 때는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떼야 될 것 같아. 지금 뗄까요? 네네, 지금 뗄게요. 여기에서 모바일을 달아준다니까 떼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땡큐. 땡큐. 대부분 오스텐 월드 미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연자들이 1번으로 나와요. 도쿄 미팅도 제가 1번이었어요. 잘 모르시죠? 저는 사실 첫 방울이 오히려 마음 편해요. 사람들은 늦게 올테니깐 오스텐 월드미팅이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송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온라인 송출 때문에 정신없는 것 같아요 영어를 사용하지만 중국어? 중국어? 티르키예요? 러시아어? 왜냐하면 이 원장들이 가장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언어로도 지금 통역하는 보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이 국제적이고 굉장히 월드와이드 한 행사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페서 창주 박 한국에서 유명한 가사 프로페서 박은 한국과 세상에 전해를 위해 한국에서 열배로 등장한 가사 또한 세계에서 열배로 등장한 가사 그리고 세계에서 열배로 등장한 가사로 4. Precise draining depth control during the cascades sinus lift procedure primary stability what is your protocol for the minimal bone height, residual bone height? the minimum residual compound in my opinion is 3 milliliters because this kind of easy drink or teeth drink implants should define a little bit or 1 milliliters of sub-crestali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nice lecture 쓰러질 거 봐 쓰러질 거 봐 wow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you're not going to be a big fan you're not going to be a big fan you're not going to be a big fan we're going to be a big fan and in 2020 for ISSCA it's one of the famous dentists in Turkey after me after me and here make the necessary positioning planning and the prosthetic wear flow how are we going to be safe? because when we stretch our limitations that's when our failure rate will increase eventually ào 우스템 제품 마스크 기술 포스터들 임플란트 머티리얼 GduD 디지털 afe 전 세계이 원자רב 포스터들이 다 걸려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ael 제가 재밌는걸 하나 봤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임플란트가 많이 들어가는 픽스트를 좋아하지만 4개 또는 6개를 심어서 상부 거처를 고정성으로 딱 넣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퍼스터 존이었다면 이제 오스템의 여러 제품들을 설명하는 부스예요. 우리 한국 오스템 미팅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서양 분들이 앉아계시니까 되게 특이하고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피디님, 원가이드네요. 원가이드, 원캐스, 원엠에스 실습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지금 이 원장님 실습하고 계세요. 특히 해외 원장님들이 실제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사용해보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좋은 제품 또는 좋은 기술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좋은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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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은 4 세포륨을 도착했음에는 군문점이나 프리모엘에도 그치리기의 원장들의 원장들과 와중에 가장 중요한 태평양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았고, 아주 훌륭한 것 같았다. 아주 훌륭한 것 같았다. 인터넷 온라인의 인터넷으로서는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서울드의 케미크랩들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을 얻었습니다. 원장님, 여기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아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40분 안에 끝내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원장님 라이브를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정말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처럼 라이브 수술을 촬영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사진 같은 것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생각했던 건 그때 손이 잘 맞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라이브 수술을 보러 오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무슨 수량이 있어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것을 세계의 많은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일단 시작하면 1시간이던데 어떻게 40분에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미팅은 연자로도 참석해서 의미가 있지만 간만에 열린 월드미팅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월드미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스템 하이 오스템의 유저들이 서로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을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게 배우고 갑니다. 일본의 전 세계 경험! 일본의 전 세계 경험을 지키는다 일본의 전 세계 경험이 아닌 일본의 전 세계 경험이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